가빈소총 가빈소총 야 헬기꼬 총 도색은 어떻게 한거에요? 이거 돈으로 금수정화 받는거거든 야 헬기꼬 이제 내 차도 있네 아 그러지마요 어 그렇지 멈춰라 조금만 더 앞으로 가가지고 발키리로 보자들 보자들 나왔다 보자들 나왔다 아아 멈추네요 진짜 다 날라갔어 와 잠시만 저거 뭔데 오께 꼬 다 다 다 다 다 다 아 뭐야 내 옆에 옆 품카야 저 죽어도 뭘 하지마요 다 왔어 다 왔어 아임 히얼 나 왜 내리는데 나 왜 내리는데 잠깐만 이 척 움직이지 마요 저 스낵 좀 먹을게요 왜 라이유 행님 하이 어 잠깐만 위에 사람 위에 사람 위에 사람 위에 사람 위에 사람 야 나 왜 이래 역좌석 맥껄어 역좌석 맥껄어 아 아 와 저거 진짜 역좌석 안주면 그냥 꼭꼭꼭 나 미니버스 온거야? 네 자 이거 갑시다 저 앞에보면 이제 헬기가 와요 태풍 저 앞에보면 이제 헬기가 와요 그걸 짜져요 예 아 시민주 갓 어 조수석에있는거 연속으로 캐쳐줄수 있어요? 예 왼쪽으로 오는거 하나 잡을게 제가 왼쪽 만져 왼쪽 만져 왼쪽 만져 왼쪽 만져 왼쪽이 어디로 오는거에요 안보여 쪼꼬 먼저 일단 쪼꼬 먼저 아니 핵이 틀어달라고요 핵이 저도 지금 천만 달러 이상 남아있어도 쓸데가 없어 저기까지 거리가 안다니 가자라 아아 그렇게 쫓으면 갔어 갔어 이제 오른쪽 거 오른쪽 거 저거요? 여기 앞에 뭐지? 죽였어 그걸 저 조수석에 있는 사람 땅가에 그런다 침이 땅 어딨어 안보여 아운데 거 세 개 짜자이 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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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이 짜가 짜가 짜자이 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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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방 짬방 어어 틀어 틀어 어 쥐 잡혔어 ischer 잡았어 제가 정오 자 아 세 개 재 에어оны 에어 Oliver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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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내려가요 오케이 시민 죽여도 되나? 안 돼요 시민 죽여도 돼요 시민 죽여도 돼요 무거한 시민 좀 그만 죽입니다 시민 죽여 콕콕 개하갓네 아 진짜 발키리 되게 느리다 버자드랑 비교하니까 이제 피날레인가? 아니에요? 왜요? 쌩 아 저쪽이 빨간색 저 있잖아요 몰래 들어가서 하는거 EMP 전달 이거 다 이 이 미션 다음이 그 미션이죠 네 마지막에 되게 깐지났던거 같은데 이 헬기에다가 실효탄 까고 그거 터졌던가 마지막 이슈는 어떻게 할거에요? 왜? 마지막 이슈는 어떻게 할거에요? 글쎄요 서랑 11위는 지상 나 지상 지상팀이 그래도 볼게 많으니까 성공 성공 나 어디로 가면 돼? 나 운전 안해 제가 해도 돼요? 아 뭐야 나를 왜 끌어내? 뭐야? 여러분들 가서 라면 먹고 오세요 제가 알아서 꺼내 놓을게요 LAPV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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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 CW가 아 7kg 아 왜 안들어갔는데 이거 어? 아 빗길 빗길 빗길이야 빗길 아 너무 미끄러 갑시다 아잇 공전 누가 하는거야? 갑니다 저거 꼬꼬님 아니야? 공전 누가 하는거야? 갑니다 저거 꼬꼬님 아니야?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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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 운전해 보세요 도움이 좀 쩔어요 본적이 없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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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려 내리세요 내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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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전트 운전하세요 아잇 제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게 아니라 저요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비 Iran 이사중입니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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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아 내려가라 내려가라는 사람 나와 넘어가자고 이게 뭐야 더 오래 걸리잖아 잘못 내려가서 그래요 잘못 내려가 누가 보면 내가 운전하는 줄 알겠네 아 진짜 시비릴링부터 너무 많다 저 운전 쩔어봐 아 시비릴링이 뭐예요 진짜 다리 밑으로 떨어지기나고 시비릴링이 운전해보세요 내 운전해요 진짜 쩐다나 내 운전한다 나 진짜 오이가 없어가지고 뒷좌석 내 운전을 이렇게 못해 그냥 안전운전하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빠르게 갑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요? 아 주름길이 아니라 저승길인데 무슨 저승길이야 조금 더 저승길인데 다 왔구만 방금 요단감을 건넜어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방금 그 안을 건넜어 이만큼 강을 건너지마오 여기야 여기 여기 아 진짜 아저씨 제가 운전해봐도 돼요 왜 다들 못하지 에코딩만큼은 하면 안 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진짜 여기 어디네 다 왔어 2.8km 3.8km 다 왔어요 제가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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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가 어이가 지금 바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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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잠깐만 여기 어딘데 후진 야 시동 꽂혔다 다 야 이거 뭔데 아 아 아 아 뭐한거야 아 저 사람이 운전 제일 못하는 걸로 합시다 아 아 방송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아 아 방송이 일부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고 말구 제 차 타고 봐요 차 탈거 없나 차 어딨는데 제가 아니 뭘 불러요 왜요 전화 전화 정국은 전화 안받아요 미치지 않봤네 뺏었어요 개인차량 요청해요 개인차량 요청 다 뺏었어요 한 대 지나가는 차 한 대 뺏었어요 네네 저분들 저분 어딨는데 야간 좀 차라 훑었는데 야간 좀 차라 훑었던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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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꼭꼭꼭 고 꼬 천사진 뭐야 안타 왜 왜 깝시다가 아 내 구름아 eh 안전전해야지 내가 콜라 님 차를 빠뜨리고 콜라 님이 시민 님 차를 빠뜨리고 시민 님이 내 차를 빠뜨리기 그랬나요? 이거 연결이 아 이거 피는 것 같지 야이 운전 못해 그냥 우리 다 하나같이 못하는 다 못하는 걸로 하죠 그냥 이거 그냥 안전전할까 그냥 걸리셋거려서 이거 진짜 여기 개모가 가형제인데? 우와 나 왜 붙었어 이번 운전은 누구죠? 아 이거 지금 기억나 여기서 멈춰 어? 활기 써야지 에? 아닌가? 예? 운전 인사전트까지 간 다음에 인사전트를 타고 다시 또 휴메 연구소까지 가야되는 걸로 운속 때마다 쓴 거 아닌가 흐흐 이 미션 뭐지? 인사전트 아까 훔쳐놓은 거 가지고 휴메 연구소 가는 거요 음 나 겁나 잘한 미션 한 번 한 번 안 해 몇 번만은 성공했지 궁금하네요 한 번 성공하면 돼 겁나 쩔어 이제 보고 운전한 시선 밖에 안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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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그냥 내려가요 내가 굳이 길을 지켜요 풍풍구진 사공이 몇이야? 개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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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흨 임씨는 아닌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타요! 한 분 어디갔어? 지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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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타요! 못하면 되요? 네! 네! 와 진짜 꺼리보소 임씨는 아닌데? 어 여기 아니네 아 짜요! 왜 이렇게 길이 험해요 여기는? 소음기 총으로 다 죽이는 거잖아요 저 소음기 안 달렸는데? 그냥 아마리 차에 계시면 되요 소음기 없으면 안돼요? 네 그냥 아마리 차에 계세요 소음기 달린 총 기본적으로 한 개씩 주는걸로 어느 총이요? 스나이프 라이트 아 맞다 뭔지 몰라요 임씨는 뭔지 몰라요 다 본 줄 알아요 이거 그게 있잖아요 조용히 들어가서 조용히 죽이고 자동차만 넣는 막 어떤 애들이 막 삼각형 그 뭐지 그 부채코 모양으로 그 범위이고 그 범위에 안 들어가면서 애들 동시에 다 따는 거 그런건 잘하는데 이게 무슨 시인지 모르겠어 이거 이거 혼자서 하면 안될걸요? 이분 왜 이분도 왜 이래 아니 이거 혼자서 돼요 어떤 부분에는 막 여러 명이서 한 번에 걸쳐있는 것도 있을텐데 아니요 혼자서 돼요 이거 꼭 스나이퍼를 안해도 되거든요 그냥 헤드샷 남무 헤드샷만 그냥 소음기 날려있는 총이면 다 돼요 이거 설마 배타고 가는거에요? 아니요 나 이 차 타고 가는거에요 머신피스톡 소음기 달려있어요? 아니요 소음기는 직접 다셔야 돼요 아이고 나신에 달아야겠다 총 주자하는 분은 어디서에요? 어 상점에서요 아 그 총 상점이요? 상점에서요 진짜 되게 멀다 나중에 기회를 만든다 코코양이 운전 후 겁나 못해서 그래 예? 아까 누가 누구에게 운전을 탓합니까? 그러니까 차가, 차가 산을 넘어가는 게 더 빠르겠죠? 그럴까요? 누가 맵 좀 봐주실래요? 네, 빠를 것 같아요. 겁나 오래 올려. 픽더블리아님 안녕하세요. 정말 오래 올려. 이 산 가파르기가 우리 4명 태우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파르기가 아닌데? 괜찮아, 인서전트의 땅을 빚자. 인서전트는 세니까. 못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착한 점! 아, 인서전트 힘 세요. 셀 거예요. 제가 전에 해봤다가 실패해가지고 그냥 돌아간 걸로 기억하거든요? 다들 내려서 울려요. 뭐야 이게. 길로 가야겠네. 그냥 걸어가는 게 더 빠르겠어. 음, 인서전트는 약한 걸로. 아니 근데 인서전트 되게 셌던 것 같은데. 인서전트 하얀 거 같나? 인서전트 내가 봤던 영상에서 저런 언덕 막 후진으로 올라가고 그러던데. 흐흐흫흔 흐흔흔흨흫 흐흐흐흠 하아 일단은 가는 걸로 이볼보드 사는거 어떻게 깔아유 어 이제 총 쏘지 마세요 이제 넷 여기서부터 그냥 설치면 되지 않나요? 이볼보드는.. 아니 이볼보드는 사는게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그건 피티세트 그건.. 아아아 일단 제가 할게요 다 왔어 다 왔어 들어갈게요 내려요 내리지 마요 내리지 마요 형 제가 다 할게요 뭘 제가 다해 내가 다할게요 아니 모르신다면서요 아 기억났어요 이 게임 알아 나 이거 겁나 잘해요 이거 다 잘하잖아 다 잘해 아니 뭐 다 잘해요 무슨 다 못하면서 나 이거 유튜브 해 내가 이거 초보 가이드 올렸다고요 나 겁나 잘한다고 초보 가이드 초보 가이드 안걸리겠다 초보 가이드 올린 초구 패스 아 이거 언제 끝나 차에 계세요 이게 도움 됩니다 내리라고 오우 나도 내려야 징 아 매물박 4형제다 구구구 아니 저 소 소윗이 달려있는 총이 뭐라고요? 어 총 탭 탭 꾹 눌러서 총보면은 총에 뭐 멍허가 달려있는게 보이거든요 야이씨 스코프하고 써있으면 달린거에요 지금 아세요 지금 차오니까 안이 들키면은 그냥 로갑대요 겁나 잘하거든요 아니 저 일단 에이퍼즈님 일단 안보이는데 숨으세요 차오는 못하시는구만 차오는 못하시는구만 차오신데 그냥 차오신데 그냥 예 아무도 없고 칠 참 이고 못넘어 가잖아 뭐야 뭐야 아아 아아 콜랑 드럽게 못해 아니 왜 재탄소레이오 뭘 걸로 시체가 시체 걸린거 아니에요 콜랑은 드럽게 못해 저 시체가 걸렸어요 노랍이네 대가 노랍이네 저희 게누가 4형제에요 그냥 저 따라와요. 저 검단사래요. 네, 이거 한 100번 따라해야겠네요. 저 곧 있으면 안에서 자동차 나올텐데. 누가 못 맞춰가지고 걸릴 뻔했어. 두 명 어디 갔어? 두 명 있는데? 다 죽였어요. 죽이면 죽였다고 얘기 좀 해요. 이 사람아. 아, 씨, 씨. 겁나 찾고 있었네. 저 따라와요. 건물 옥상으로. 여기, 여기 위에 바로 저기 있던 것 같은데. 네. 여기, 여기서. 오케이, 잡고. 어딨어요? 안 보고 있는데. 모르면 따라오세요. 겁나 잘하는 시비를 알려드릴게요. 헤헤헤헤. 어디 갔어, 얘? 아, 여기 들어왔지. 저 위에 누구 있는데, 누가 또 죽였나? 이분들 죽인 다음에 얘기를 안 해줘. 안돼 그냥, 아이 아니에요. 죽을? hm... 왕mp 아름다운 시빅 다 죽였어요. 오세요. 아, 콜라 형 또 오세요. 우리 콜라 형. 우리 콜라 형. 나 인사전체 갖고 와야 되는데. 내가 갖고 와요? 내가 갖고 와요. 고. 지금 뒤껴 상관없어? 아, 그냥 와요. 그냥 와요. 다 죽였어요. 지금.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내가 기회 잘했니. 그럼 난 이 차를. 저, 저, 저 터지는. 저, 저 터지는 거 뭐야? 저, 저, 저 거 있음 폭발할 텐데. 저, 저 뭔데? 뭐야? 뭐야? 어어. 나서도 불이 나와. 뭐야? 저만 그렇게 보여요? 터지고 나와요. 아! 어, 여기가 패칸이에요. 패키스 제가 할게요. 저 내리는데 돼요? 어, 이거 여기 왼쪽 차고 오야예요. 왼쪽 왼쪽 차고. 제가 알기로 왼쪽 차고 오야예요. 펀스.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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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끝. 아니예요, 오른쪽 차고네? 머슨 머슨. 나와요, 나와요. 타야 내려요. 가죠. 나가죠. 나. 나는 저 인서전트를 타고 싶단 말이지. 근데 쪼번 잠겨있단 말이지 타라고! 고!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고고고고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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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예 이렇게 쭉 가면 돼요? 그냥 쭉 가면 돼요 나이스 바디! 키모디 아 힘들다 드디어 이제 피날레인가? 총 쏘지마요 오케이 석세스 오예예 쟤네도 되게 불쌍하다 진짜 하나하나 깬 때마다 힘들게 깬다